그렇게 다 시키도 40분 정도 하는데 두 개 먹는다 대회 첫날부터 요걸 먹었지 한국은 아침에 무녀는 집 밥이 없잖아 이게 하나에요 아빠 이런 이면 대체 쉬워 맛있네 이게 더 맛있다 쫀득쫀득 밖에 아직도 엄청 깜깜해 따자 안녕 안녕 지금은 저녁이 아니고 아침 다섯 시 따자 진텐스 2위 이하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원래는 아침을 대충 먹고 출근을 하지만 아빠가 오늘은 신년에는 꼭꼭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침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다섯 시에 새해 아침은 듣다 당연히 다 밥 먹어야지 그래 1년동안 놀 수 없고 어느 테이지 아빠는 비즈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평소에는 무시하지만 오늘은 새해니까 아빠 말을 듣고 따뜻한 밥을 먹으러 갑니다 한국은 아침에 묵녀는 집 밥이 없잖아 식당이 그래서 우리 편의점 샌드위치 아침 식사됩니다 하는데 어쩌다 그런데 되게 특별히 써놓지 않아 맞지? 현재는 손님 없는 식당에 노동자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중국에는 아침 식당이 많아서 따뜻한 새해 이제 2024년에 첫끼를 먹으러 갑니다 2월 찐 이제 이만 떠오르네 야 이게 너무 새롭게 온 거 아니야? 갑자기? 응?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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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몇 개 먹을래? 아 약간 이만 저기 보여? 안쪽 2개씩만 아빠 2개 다 5개 5개 그럼 10개씩 몇 개 우리 3개 10개 그리고 1개 1개 이게 칼을 이거 종류판멘 웨이웨이 도넛은 뭐? 웨이도넛은 보리핀 아, 웨이도넛은 수류대 그럼 이거 보리 보리핀 면은 여기서 먹는거다 그 파킨 이것은 우리? 아, 우리꺼야 아파 어머니 공싼거 와, 이젠 벌써 사람이 찼어 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비빔면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박면 여러분 왜? 싱겁지 않아? 그니까 이게 하나의 아빠 1원이면 170원 1개 왜? 싱싸네 아, 근데 옛날에는 여기 밑에가 까삭바삭했는데 왜 안 까삭바삭해? 아, 만족이 사람들 보고 놀래고 있어 왜?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고 와 와 이거 봐봐, 벌써 사람들이 그러네? 빨리 좋은게 아니라니까 대단하다고 송육밥밥 이것도 이렇게 보이고 보여줘야지 맛있다 어때? 괜찮아 이거는 식초인데 아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제가 다 못 맞을 수 있어 아니, 식초, 식초 한국은 간장에 찍어먹잖아 근데 중국은 약간 이렇게 식초에 많이 찍어먹어 그러니까 이게 까만색 식초 나 처음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찍어먹어 맛있네 거기 틀리는 느낌? 거기 시원하다 뜨거운 게 들어가 어제 술 한잔 했어? 응 응 사람 개 많아 아, 이건 너무 뜨겁다 진짜 안 봐봐 이걸 넣어가야 먹는 거 아니야? 간장을? 아, 이거는 이거랑 다른 국물이? 국물이? 아니 아니 아,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빠 이거 먹어봤어? 이거야? 별로야? 왜? 근데 이거 너 내 친구 아이고 진짜? 아니, 이게 간이 한국 이쪽에 절감통에 툭툭툭 툭툭 한국 친구를 먹었는데 생활을 10년이나 하면서 처음 먹어봤대 한국인 중에 입맛이 안 맞아서 맛있어 이 친구 많이 넣었어요 사람 똑같아도 뱅 뱅 뱅 뱅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간장 기름맛인데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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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진 않다 아니, 이거 진짜 좋아하는 우리 학교에서 300원 받은 진짜 잘하는데 이 재밌다 맘 détest 최연장 씰 좀 여러분 여기 끝에 가서 한 tank 좀 슐퍼맛 슐퍼맛 먹자 아빠 이거 안 먹을 거야 다 먹는다 그럼 오빠 여기가 중국판지 됐지 않아요 우리가 택시 타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소고기가 택하므네 이게 하나에 10원, 아 1원 거의 10원 1일정 모르고 싶은데 이러면은 41원이잖아 아 10원치? 우리 이제 모닝커피 마시러 가자 아빠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아침 한 끼 먹고 아빠 아빠 말대로 따뜻하게 하나 따뜻한 밥을 먹었다던데 그러면은 올 한 해가 이제 행복해 올 한 해 동안 이제 방금 또 사는 거지 식복이 터지는 거지 식복 맛? 식복이 기분이야 모든 복이 기분이 다 어디야 난 지금까지 식복이 계속 터져있었는데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 복이 터지겠네 이제 너무 행복하다 다 같이 복 터지고 너무 행복하다 아빠 이거 몇 개 먹었지? 아니 두 개 먹었지 한 잔 먹라지 그렇게 난 10개를 올릴 때 미쳐나 대회 전날부터 욕을 먹었지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지 우리도 새해니까 새해는 부지런하게 아빠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디저트 사이였어 뭔데? 딱! 안녕하세요 아빠 콜라 안녕 까박해 먹어봐도 아빠 알람이다 이거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ones 이거 나이스 never mind 아빠 이거 이거 원래는 보고 싶어hmm 싹도 meats 이거 정말 하나도 Lazio 한 개 더워 empres al QUE 차 McCode 이렇게 딱 맞게 샀다 이거 서브쿼 쭈구 쭈젤레 이거 봐 쭈젤레 쭈젤레 이거 한 개도? 야 빨리 와 가자 내 때면 진짜 어려 보이구만 뭐 쓰이는 거 해도 가보다는 거 오 한 벚수 먹고 지금까지 깨어있는 거 아냐 밤새 그럴 수도 있잖아 지금 회장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한국으로 가면 점이 못 들어요 밤새 놀자 아니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아빠 또 하나만 먹어보자 금방 사장님이 이게 홍콩 사람들이랑 타이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래 아 그래? 아빠 까죠 아빠 이렇게 죽다고? 응 아빠 먼저 먹자 어 아빠 한번 먹어봐 안에 뭐 있어? 응 빵 꽤 있다 배워 안 먹어야겠다 이게 뭐야 팥이야? 몰라 아 팥? 나 타라 한 거 먹어보자 이거 이게 더 맛있다 쐈抑쐈抑 그래 근데 밀가루랑 해야되나 이거 쌀을 만든거 아니야? 밀가루야? 이거 밀가루야? 이거 탓짤인데 밀가루랑 뭐 넣어먹지겠냐 그게 흰입에 가루맛? 그 가루가 뭐 쌀가루야? 가루가 내가 어떻게 알아 딴거 먹어보자 안 먹어 아 왜 가봐 이거 응 뭐지? 콩카리다 콩카리 예뻐 비쌌어 응 아 여깄다 바보탱아 자 여기가 징진뉴스 래곤큰고더 슬피묵 셋째 빠빠이 아빠 빠빠이 아빠 인사해줘 안녕 안녕 왜 가보자 아니 아유 링할 여기 여기 미하오 빠이빠이빠이 바이바이 이제 끝이야 바이바이